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마지막 주 미 전역 성인 1,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%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. 이는 직전 여론조사보다 4%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5월 여론조사 당시의 지지율을 11개월 만에 회복한 것입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, 독일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현재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